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직접 현지 지도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무한대로 강화 발전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 핵전투 무력을 무한대하고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이며 외관상 과거와 같은 기종으로 보이지만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도록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 등 조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군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핵전력 무력 운영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양한 미사일로 다양한 타겟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핵을 얹어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 같은 엄청난 파괴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장거리 정밀 타격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고도 비행 특성을 갖고 있지만 속도가 낮기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나 패트리언 미사일에 요격되기 쉬운 취약점도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번 발사가 도로에서 이루어졌고 김 위원장이 도로 인근 터널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돼 터널을 이용한 은폐와 엄폐로 미국과 한국의 탐지 자산을 막고 킬체인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보면 도로 터널 안에서 모니터가 켜져 있고 하는 걸 봐서는 그 안에서 참관했잖아요. 발사되는 모습을. 그걸 봐서는 최근 북한의 연인 도발에 따라서 한미의 정보 감시망이 좀 촘촘해지고 한다 보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미안군 당국은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대북 제재 결의에 해당되지 않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보자산이 탐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핵선제타격 법제화 등으로 핵위협을 높이면서 한국 일각에선 전술핵 재배치, 나아가 자체 핵무기 개발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전술핵무기가 배치된다면 공중투화용 B-61 전술핵폭탄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술핵무기는 공격의 표적이 되고 핵확산 금지 조약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잇따른 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 내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만일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된다면 공중투화용 B-61 전술핵폭탄이 가장 유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술핵무기는 수십 킬로톤 안팎의 저위력 핵탄들을 순항미사일이나 어뢰, 야포, 중력폭탄 등 단거리 투발 수단에 탑재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1991년 주한미군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철수했는데 북한이 핵 위협을 높이면서 한국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폭탄과 전투기가 소수에 불과해 한국으로의 재배치가 어려운 데다 북한의 공격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전략적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한국에 핵무기를 두는 것은 북한에게 표적을 만들어준다는 지적과 함께 자체 핵무기 개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등 국제사회와 미국과 맺은 규범과 협정을 파괴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핵 우산에 포함된 한국이 핵 무장을 요구하면 오히려 미국 내 소수 주장인 미한 안보 동맹 무용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NPT에서 발전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아시아 담당 국장은 당장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는 여러 다양한 핵 선택지를 살펴봐야 할 시기가 분명히 온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장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 핵 위협에 따른 대응 방안과 관련해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 억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런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실질적 핵 공유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며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첫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핵화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감행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씁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2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입니다. 48쪽 분량인 보고서의 영내 전략편에선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증진한다는 제목 아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이 명시됐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며 동시에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WMD와 미사일 위협의 직면에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란과 함께 북한을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작은 독재국가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영내의 안정과 평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조약 동맹인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런 동맹관계를 계속 현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들을 포함해 상호 안보 조약에 따른 확고한 방위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도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란 우리의 공동 비전을 지지하기 위해 양자 다자간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권위주의 통치와 수정주의 대외 정책을 결합한 강대국이 가장 시급한 전략적 도전이라며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인에 대한 잔혹한 침략 전쟁이 보여주듯 오늘날 국제질서의 기본법을 무모하게 조롱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점점 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북한에 지렛대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제사회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 DPRK has the erroneous belief that the types of provocations that it has mounted, especially in recent weeks and recent months, give it any additional leverage, the consequences that it will bear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prove, once again, that is not the case.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북한 정권을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을 뿐 북한의 추가 지렛대를 부여하진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또 일본의 합참의장이 오는 20일 미국에서 만나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김승겸 합참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마크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야마자키 고지 일본 자위대 통합망료장과 합참의장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3국 합참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벌이고 일본 10도를 넘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따른 안보 정세를 공유하고 3국 군사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3국 합참의장 회의는 미안 합참의장이 이달 말 미국에서 주관하는 군사위원회에 참가하는 계기로 진행되며 지난 3월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 회동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공격하는 데 필요한 소형화, 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방위상이 평가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13일 일본 국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일본은 반격능력, 즉 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해 속도감을 가지고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하며 이에 대비해 미국,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감시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 관계에 대해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을 토대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